네, 대단하십니다. 저기요, 케이크 배달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어머, 수아요. 내가 바로 나래바 박사장이에요. 네, 안 궁금합니다. 이거 케이크 시키셨죠? 어, 내 거. 여기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생일이에요? 너랑 나랑 일일이야. 무슨 소리예요? 왜 이래요? 체리 좀 먹어볼 테요. 와, 이거 백태 실화냐, 이거? 아니, 저기요. 양치할 때요. 칫솔로 힙스키. 이거 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만하세요. 아, 진짜. 와, 이거 아침부터 똥을 밟다는 이사회가? 극혐. 극혐? 극혐도 해줘? 뭘 극혐을 해줘요? 극혐 그거잖아. 뭔데요? 극장에서 키스해주세요. 아, 뭐야? 키스해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뭘 자꾸 이렇게 와요? 왜? 아, 됐고 그냥. 돈 안 받을게요. 가겠습니다. 아, 어떡해.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가야 돼, 이거? 저 지금 빨리 배달 가야 되는데 왜 제가. 그러면 여기서 너 술 한잔하고 안주로 노가리 먹을래? 아니면 여기서 술 안 마시고 나한테 아가리 마실래요? 무슨 라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술 마시면서 안주로 바다 코코넛 먹을래? 아니면 나한테 그냥 바다 하나 맞으러. 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 가야 돼. 남편이 하나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흑유, 흑유. 흑유, 흑유. 남편은 밤마다 잘 흔드는 남자였어요. 뭘? 뭘? 뭘 흔들어요? 칵테일 쉐이크를 잘 흔드는 그는 바텐더였죠. 아, 그럼 목적어를 빼지 말고 얘기해요. 그는 서프라이즈 나를 위해 칵테일을 만들곤 했어요. 그리고 난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그는 모른 척하면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칵테일을 얼굴에 뿌렸어요? 아, 이. 뭐예요? 아니, 아니, 왜 골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아, 이게, 이렇게. 뭐예요, 이게.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나 대단 왔는데. 너 도대체 왜 이래. 나는 너한테 뭐니? 에? 나는 너의. 아, 이거 뭐야? 도대체 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나 왕년에 음악하는 여자예요. 아이, 무슨. 아이, 그 회가 진짜. 아이, 감독님 내려와 보세요. 얘기 좀 하죠. 이걸 계속 틀어주니까 이런 거 하죠, 이 사람이. 나 취미로 DJ 믹싱을 하는데 음악 좀 들어볼 테요? 아니요. 오케이, 알겠어. 뮤직 큐. 듣지도 않아. 엄마가 섬 그늘에. 오, 너무 좋아. 꿀 따러 가면. 파리타임. 아, 이거 진짜. 아니, 저기요. 저기요.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러 갔는데 왜 파리타임지, 참. 왜 그래요? 집이 비잖아. 아이, 저기 가시라고요. 어머, 어떡해. 우리 엄마 오늘 꿀 따러 갔는데. 아이, 진짜. 아, 왜 이렇게 개그를 깡당으로 합니까? 아이, 가시라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 분위기 좋으니까 술 한 잔 더 알까? 아이, 뭔 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황군아, 메뉴판 가져와라. 황군. 아니, 무슨. 꼬막임부선이야? 아이, 진짜. 메뉴판 나왔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뭐야. 아, 예. 이거 메뉴가. 이거 뭐예요? 새빨락지. 가리비찜. 소째찌 볶음은 뭐예요, 이게? 빨간 것만 읽어. 빨리 쟤, 이거 뭐야. 빨리 쟤. 어딜 쟤? 빨리 쟤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게 뭔데요? 예. 자네 밖에 나가서 이 일을 신고해야 돼. 아, 그럼요, 그럼요. 빨리 밖에 나가서 PC 천리안 통신에 접속을 해. 네. 천리안 통신이 아니면 괜찮. 나온 우리도 괜찮고, 라이코스 하이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아저씨, 정신차려 무슨 소리예요? 라이코스는 뭐고. 왜 그걸 몰라. 바보 같은 게 없어. 무슨 소리냐고요, 아저씨. 뭐요? 안 되겠다. 너 이거. 이거 가지고 가서 여기. 빨간색 믹줄 친 사람한테 전화했네, 지인이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540원 남았어. 마그넨틱 맞히지 마. 마그넨틱 맞히지 마. 마그넨틱 맞히지 마. 마그넨틱 맞히지 마. 이거 맞히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전화카드 마그넨틱 맞히지 마. 이러면. 아니, 맞히면 뭔데 이게. 마그넨틱이 선상된다고. 안 돼. 안 돼. 아니, 아저씨. 정신차리라고. 2017년도라고. 지금 보세요.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이럴 수, 이게 뭐야. 이거 검색도 해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아니, 봐보세요. 이거 말도 안다고. 시리아. 안녕하세요.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다. 일어나세요.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저스모모. 어머, 우리 황군. 내가 손님들하고 말 섞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섞고 있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손님하고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되면. 빠따를 맞아요. 아니야. 빠따는 나빠. 정말요? 우리 황군본도 안 좋은데 내가 침을 준비했어. 그걸 사장님 감사합니다. 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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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어? 그럼요. 그럼 날 이겨봐. 뭘 이겨요? 나랑 내기를 해서 이기면 내가 보내줄게. 무슨 내기를요? 10초 안에 농구 골대에 골 많이 내는 사람을 이기는 거야. 그럼 저 이기면 내 보내주시는 겁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자, 한 번 넣어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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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두 개. 오케이. 하나 넣었다. 이제 내 차례야. 던진다. 으쨰. 굿자. 아예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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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야! 야! 지금이야! 도망쳐! 야! 어디가!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아저씨! 이거 뭐야 여기? 여긴가? 수상한데 이거? 여기 뭐야? 아저씨 왜이래요 이거? 다 딸도 묶어놨네 아저씨 백태가 싫어요 백태가 싫어요 아저씨 저 진짜 잘해요 이게 뭐예요 저 진짜 잘해요 아저씨 아직도 못 나간거야 어떻게 나가요 제가? 박사장이 박사장이 12시가 되면 디노쇼를 하지 디노쇼를요? 그때 시계를 흔들면서 나오는데 그 시계를 보면 안돼 시계를 보면은 최면에 걸려서 이곳에 갇히게 된다고 그냥 알겠어요 12시! 잡아! 잡아! 잡았어요! 아저씨 잡았어요 내려쳐! 내려쳐! 어 뭐야? 그래야 수가 여기 있지 박사장 얘기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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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리를 잡고 무릎을 꿇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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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진이는 날아갑니다 어? 아저씨! 내 몸! 내 몸! 몸이 야! 아저씨! 으아아아아! 아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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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이거 좀 내려달라고! 내려! 이거 좀 내려! 아저씨 이거 좀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안 계세요 택배 왔습니다 내가 바로 나래바 박사장이예요 내 감기에 걸렸어 아니 감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양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나 이것 좀 뜯어주면 안 돼요? 무슨 택배기사가 택배까지 뜯어서 줘요 본인이 직접 뜯으세요 내가 직접 뜯어? 직접 뜯으세요 알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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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생이 뭐야? 뭐하시는 거예요? 컴플렉스인데 택배를 뜯으라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뜯을게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는데 매생이 왕자 매왕 난 차왕보다 매왕 바디워시랑 이거 뭐 샤워벌 같은데요? 응 뭐야 씻고 오지 않고 뭐야? 매생이 좀 빨아와 뭔 매생이를 빨아와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왜 그래? 돈 안 받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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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길막 하지 마세요 길막? 너 너 너 내가 길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길막 좋아하는 건 뭐야? 길막 그거잖아 뭐야? 길이는 중요하지 않은 마기를 어이! 무슨 길이? 니 매생이 길이 무슨 하이 컴플렉스에요 가만히 지금 있어요 연체동물이야 왜 이래 그냥 갈게요 죄송합니다 어디가 매생이 뭐야 문이 왜 잠겨 저기요 뭐야 술 한잔 먹고 가 지금 로켓 배송 당일날 해야 돼 안 하면 컴플레인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남편나 있었어요 남편 얘기를 왜 하고서 갑자기 아 저 어깨 좋은 거 봐라 저거 내 남편은 한 번에 벗기는 걸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물 벗겨요 양파 껍질을 한 번에 벗기는 남자 남편은 중국집 요리사였어요 목적어를 빼지 말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남편은 날 위해서 요리를 줬죠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준 다음에 내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서 빨리 배달가 이 새끼야 아이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진짜 갈게요 나 왕년에 음악하던 여자예요 그만 좀 해 나 취미로 DJ 믹싱을 하는데 음악 좀 들어볼 테야 아 안 들어볼 테야 오케이 뮤직 큐 자기 마음대로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만질 수가 있어요 다행이다 이 정도래도 이상하게 들리네 목소리가 원래 이랬나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구나 누가 좋아해요 이걸 오케이 그럼 다른 거 한번 들어볼래 아 그만 오케이 뮤직 큐 아이고 자기 말만 조금 욕조 속에 한 남자를 왜 만져요? 욕조 속에 한 남자를 왜 만져요? 어이없네 실소 나오네 너 지금 웃었어? 네? 나 때문에 웃었다는 건 술 한 잔 더 먹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황 군아 메뉴판 가져와라 내 생일 술 먹는단다 실소라고 실수 이 양반아 아 진짜 아휴 자기 메뉴판 나왔습니다 어이 뭐야 어이 깜짝이야 웨이터요? 예 잠깐만요 아저씨 탈귀 쉐이크 메출리알 참치해 이건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메뉴가 빨간 글씨만 읽어 탈출해 탈출해 탈출해야 돼 아저씨 이거 뭐 얘기해 어떻게 되고 얘기해 여기 오래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고 일단 여기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밖에 나가서 박사장님 비리를 알려야 돼 알려야지 알려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네 세이클럽에 들어가 그래서 아이디 광진구 쇠끈남을 찾아 뭐 네? 내 아이디 광진구 쇠끈남이야 아니 세이클럽은 뭐 광진구 쇠끈남은 뭐예요? 왜 이렇게 예력이 떨어져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아바타가 내 거야 아니 이 아바타 아바타 이게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이게 힘들면은 다모임이나 프리첼도 괜찮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2017년도에 뭐 2017년도에 은혜가 20년이 감금이 돼 있었더니 은혜 싸이월드 어떡하지 아니 정신 좀 잘해 싸이월드 없어졌어 내 또또이 고마워 우리 황군 손님하고 말을 섞고 있네 아닙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손님하고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되면은 빠따를 맞아요 빠따는 너무 심해 오늘은 털기춤을 보여줄 거야 털기춤? 털기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털기춤 간다 어떻게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게 뭐냐구 이거야 무서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랑 이겨 뭘 이겨요? 내가 낸 내기에 이기면은 내가 너 내보내줄게 뭐..무슨..무슨 내기야? 여기에 관역판 보이지? 예..보여요 화살을 쏴가지고 여기에 점수를 많이 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제가 이기면 저 내보내주는 겁니다 아이 무조건이지 자 받아 노란색 들어가면 나를 풀어주는 거죠? 아이 그럼 그럼 자자 매상의 실력을 봐라 네 빨간색 빨간색 오케이 오케이 너 빨간색이지? 네 빨간 레드웨어 오케이 8점입니다 간다 탕 와 어이 뭐야 어이 뭐야 탕 아이 무슨 탕탕 탕탕 아이 뭐야 이게 잠깐만 이 아저씨 아저씨 뭐예요 뭐예요 아저씨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 어디가 너 야 너 거기 앉아 어떻게 된거야 어후 여기야 여기인가 어 Baby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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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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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저희? 있어! 뭐요? 내가 탈출 도구들을 준비했지 네 박사장이 시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시계를 보기만 해도 최면에 빠진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탈출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내가 탈출 도구 가져올 테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요, 반타를 맞아요! 이거 좀 치워봐요! 안 돼! 이놈! 가시죠! 이걸로 우리가 땀을 파야 돼 땀을 파서 이 양반! 자꾸 말해서 몰랐어! 박사장 걸려라 걸려라 몸이 말을 안 들어 걸려라 몸이 말을 안 들어 우리 황군은 지금부터 노래에 맞춰 출동을 합니다 OK, OK 뮤직! 큐하! кра오! 아저씨! 자, 짜증이 뽑아요 아! 아저씨! Guard that! 어차피 아 aggreg cetera